이거 팬분이 선물해준 옷이고 이거 팬분이 선물해준 옷이고 팬분이 선물해준 옷이고 바지? 이거 한 2-3만원짜리 바지인데 반바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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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호구야 왕호구는 여러분들 젠지에서 아니다 말해서 뭐하냐 너는 진짜 쓰레기다 방어권은 쓰레기 빠바밤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왜 근데 성적은 지금 전승을 달리고 있는 젠지고요 JDC게이밍 부럽다 젠지 스프링 우승 MSI 우승 재미있겠다 젠지 JDC 룰러 왜 근데 난 버스 탔구요 난 버스 탔구요 아 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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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훌렁 아무도 안하던데? 나 3시까지 미안한데 못 받구요 3시까지 하는거 QT는 뭐 안보이면 안보이면 그냥 안한거네? 와.. 죄송해요 로그아웃 로그아웃만 되는걸 받구요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말하는게 다 맞아 그게 맞지 룰러수도 퀸쇼도 또 있다 나도 왕호템 살고싶다 아 이거 시애가 알려줬었는데 맞나요? 니쇼도 또 있다 어.. 니쇼도 또 돼 니쇼도 또 돼 오 네 맞아요 니쇼도 또 돼 니 말 다 맞아 네 시애가 맨날 말해줬었는데 시애가 뭐 어쩔 때 쓰라고 했었는데 니쇼도 또 돼 네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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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오리엔과 피드백할 때 뭔가 할 때 이런 말을 했어 자오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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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자고 게임에 누구요? 먹고 자고 게임에? 아.. 몰라 아.. 버클 더블킬 대맛있고 맛있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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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그게.. 가라 선수래요 어? 저희 원딜이요? 야.. 밥 먹고 잠자고 게임에 아.. 이러면은 이러면 능행이지 그럼 못 이기지 너네 족팀 어떻게 이기냐? 그니까 이거 족팀 어떻게 이기냐 하나 피넛 갈라? 아 이건 샤워하션 가라 어떻게 막을 건데 세계관 파괴다 세계관 파괴 어떻게 막을 건데 못먹지 못먹지 어떻게 막을 건데 어떻게 막을 건데 어떻게 어떻게 5분에 5킬인데 이거 아니 4킬인데 어떻게 막을 건데 어떻게 막을 건데 아 어떻게 막을 건데 랑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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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머 끝나고 가면 밥 사주냐? 그만 잠시만 샤.. 샤.. 샤지사 재수 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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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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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니 탑 뭐 그냥 맨날 싸우고 맨날 죽고 맨날 싸우고 맨날 죽고 맨날 싸우고 맨날 죽고 그냥 무만 반복해 랑호 랑호 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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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됐는데 świat 샤 qualitative 달과 저 mejorar 도망 아, 이거 오늘 배운 중국어인가요 갑자기? 안 배웠어요. 동부론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가고 싶었는데 도용히 좀 해줄 수 있을까? 그걸 안정돼. 안정돼. 아, 네. 네. 왕호가 조용히 하면 조용히 해야지. 저 이제부터 입퇴하게 될 것 같은데. 조용히 해줘. 조용히 말할게요. 왕호야, 이제 괜찮니? 아직 soll기верähr다. 으로 thumb을 안정돼? jar bang에 blow 주소 고마워. 교itations vari stores. 네. 악 운동을 좋아fe지 않는다. 이 Griff이 열어มา 있어. 이것이 아니야 노는remlin에 나오는다. 이거 어렵고 생각한다. 봐 failure, 할... ASMR? 이슈다. 나도 ASMR 해보고 싶다. 약간 진짜 장비 갇혀가지고 ASMR 잘할 것 같아요. 네. B주의라고 알아? 어? 어? 뭐라고? 어? 어? 무슨 주의? 몰라. 통영님이 그랬어. 에? 네? 아! B주의! 그게 뭐예요? B주의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처음 들어봐요. 어? 처음 들어봐요. 통영님이 무슨 뜻이에요? 통영님이 말하셨으니까. 어? 제가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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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숭어. 어? 어? 아... 어... 제가 말고 인사에 보려고. 아! 아! 그만 좀 죽어라. 왜 하러니? 비주의? 어떤 거라고요? 비주의. 비주의. 네. 방원 좀.. 비주의 해줄래? 화장 케이 비주의 마. 아... 이거 통영님이 갑자기 디스코드 써가지고 비주이 크오이마 아 비주이 비주이 크오이마 아니 거기 쓰지 마세요 거기 알림 뜨서 게임하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저희 왕후는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프로니까 여러분들 시끄럽네요 왕후 혹시 제가 목소리를 0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에? 아니 설마요 진짜요? 아니죠? 장난이죠 장난이죠 왕후 그거한테 그럴 수가 없어요 왕후 그거한테 그런다 저는 그날 이후로 죽은 목숨입니다 왕후야 저희는 늙어서 야 왜 이렇게 늙은 걸까 그러게요 우리 나 진짜 절 어렸을 때가 있었는데 왜요? 나 근데 왜 늙었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너는 지금 미쳤지 아... 찍어 사줘야지 밥 사준다는 게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제가 왕후보다 더 크게 본다 아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솔랭이 여기서 하고 자빠졌지? 와 왕후야 왕후야 그거는 좀 아니지 돈 받고 오오 피노 순수님은 그 방송 시간을 다 채우셨나요? 혹시? 어 저 다 채웠죠 와 이런 죄송한데 죄송한데 저기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저기는 정상 시간에 정해줘요 팀에서 아 그래 휴가 때 게임이라도 하는데 이거 게임까지 지면 서러워서 살겠냐고 할 수는 있지 왕후야 음 그럴 수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 이거지 제어가 너 이제 갈라형 카이사 바르스 메타면 어쩌려고 그러냐? 너 어떻게 막을 건데? 이거 안 만나 왕후야 왕후야 나 음료수 좀 배달 시켜줘라 와이마이로 음료 좀 시켜봐라 시켜보라고야 형지 비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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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지 아 형제한테 어떻게 닥치라고 할 수 있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왕후야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왕후 우리 왕후 아니 왜 그래 우리 왕후씨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래서 왕후야 숙소에 누구 있어 지금 지윤이 그리고 끝이야? 응? 끝이야 진짜? 와 갈라형 응 가비 왜 갈라형 잘했어? 아 게임 갔다 가라.. 다단하고 마 아 아니 근데 이거 티타를 왜 못 끊었지 집을? 그게 낭만이니까 나 1대3인데 져야 돼? 나 1대3인데 져야 돼? 나 11대1대4 나 11대1대4 11대4인데 져야 돼? 나도.. 우와 니달리 할 거야 니달리 안다는데 지윤이 어? 어떻게 알았어 나 니달리 할 거라고 한 거지 지윤아 너 목소리 들리나봐 너 방금 니달리 할 거라니까 재혁이가 쟤 왜 니달리 해? 라는데 내가 언제 쟤 왜 니달리라 했어 자기 니달리 잘 안 돼 끝내 끝내자 지수 지수밤 이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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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보라 이보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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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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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량 아 힘들다 한판이기지 완보리야 완보리야 잉불야 완보리야 어? 어?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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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나랑 비슷한데? 무슨 소리야 재혁아? 무슨 소리야 재혁아? 무슨 소리야 재혁아? 재혁이가 어려 보여요? 뭔 개소리야? 왕구가 훨씬 어려 보이지? 왕구아 네 맞아요 그래 그니까 너가 많이 했으니까 야옹 아니 이 친구는 고려기 아칼리야 물어 왈왈 왕왕 와아 왕왕 야옹 아, 와. 와, 와. 나 왕호의 야옹에서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서 깨물어 죽여오르고 싶어서 어떻게 해. 그래? 우리 왕호는 그 혹시 좀 조용해줄 수 있나? 아, 안돼. 아, 알겠습니다. 아, 지따. 아, 지따. 조용이 아닐 거야. 알겠습니다. 어른 플렉스를 해버렸어, 왕호야. 비투비를 어제 세 개나 먹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아니, 왜 항상 울티몬MG 세대 애들밖에 없어? 그니까, 2000년생? 어? 뭐, 약간. 그니까. 아니, 왕호야, 너는 뭔 뜻인지 알간 모르간. 아, 그니까 알아서 말해준 거긴. 아, 지따. 나 여기서 대회 보고, 대회 보고 있는 건, 오케이, 인정. 우리 점화 아크샷이 셀 트타랑 러브샷이 났고, 라인이 그냥 미친 라인인데 어떡해? 그러면 이제 네가 고생 좀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왕호는 그 정도 감당 가능하잖아. 내가? 어. 아들이 사고친 거 그 정도는 감당 가능하잖아. 나, 나는 아기인데? 왕호가 아기야? 응해. 이 세상 아기. 네? 어? 방금 잘못 들었나요? 응해. 응해.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아기이긴 한데. 너처럼 큰 아기가 어딨지? 좋은데? 재혁아? 나쁘지 않지? 어, 그러니까 저 방금 괜찮았어요. 너도 보여줘, 왕호야. 너 숨겨져 있는 거 보여줘. 왕호는 아무것도 몰라. 아, 목이 있어. 재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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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새끼야. 재혁아. 왜 이렇게 새끼야. 내가 못 일어날게. 아, 못 일어날게. 아, 화성야가 잡았다. 왕호야. 재혁아. 재혁아. 대호가 아니지. 네. 오늘 비탈이었는데. 왕호야. 재혁아. 재혁아. 빛 쌓이면 한 겜 아네? 왕어 죽을게 화상야 죽을게 꼭 죽어도 죽겠어 안녕히 계세요 왕완 가자 바바류 내가 너 죽을게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밥을 못 Watch 나간 를 다 놓고 내가 내가 너희들아 못한다는 것 PNK 넌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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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